안녕하세요 요잠입니다. 캠핑 둘째날이에요. 이번 영상은 나레이션을 안하고 자막으로 대신하겠습니다. 영상 후반에 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걸치는 거 했잖아요. 어. 좋아. 네 좋아 여기도 아이스, 아이스, 아이스 먹구 이 아이스 먹구라고? 저 얼음인데 어, 그러네? 너무 많이 먹지마 아, 아이스로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으면 얼음 먹네 추출해 버려 추출해 버려 어, 야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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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장난 아니다, 야 아이, 그 입구가 넓구나 거기다 그냥 이빨에다가 이거를 더 많이 할게 어, 버려 그거 이빨에 해가지고 어 거기다 이제 얼음물 한거 음 음 어우 와우 와우 너무 아닌거 같은데 아씨,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와우 와우 이렇게 못하겠다 와우 그 당사는 뭐 아랫 아 아 아 재료를 넣고 만들어서 양념장 매콤한 소스 그리고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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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멸치 마늘 고춧가루 고춧가루 끓어, 끓어 아, 뜨거 오, 씨, 아삼아 장기장나 나 유튜브에 돈 버는 건지는 몰랐어 환차가 심한데 어쨌든 잘 버는 사람도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난 글로벌처럼 그냥 정보성인 줄 알았어 그니까 크로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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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